ㄴ 받침을 넣어 글자를 써 봅시다. ㄴ 받침에 ㄴ는 ㄴ에 ㄴ 소리를 넣어 읽고 씁니다. ㄴ 받침을 넣어 글자를 써 봅시다. 가에 ㄴ 소리를 넣어 간 ㄢ에 ㄴ 소리를 넣어 냥 ㄷ에 ㄴ 소리를 넣어 던 려에 은소리를 넣어 련 모에 은소리를 넣어 몬 뷰에 은소리를 넣어 뷰온 수에 은소리를 넣어 순 유에 은소리를 넣어 윤 즈에 은소리를 넣어 즈은 치에 은소리를 넣어 진 가에 은소리를 넣어 간 더에 은소리를 넣어 던 포에 은소리를 넣어 본 후에 은소리를 넣어 훈 훈 힐링